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5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다른 날보다 저의 어떤 결기 같은 게 아마 색다르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결기? 네. 오늘은 다른 날과 저는 좀 달라요. 왜요? 대략 한 2년, 3년 전쯤으로 대충 기억합니다. 이분을 처음 모시고 정프로의 인생은 이분을 만난 전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이렇게 나뉘죠? 그렇게 나뉘죠. 사실 저는 그전에도 몇 분 나오셨습니다만 경제는 저와는 별개의 이야기였다가 이분을 메시고 나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고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년 한 8, 9개월이 지났고요. 저 인생을 바꾸신 그때 당시 제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봉이로다. 고태봉 센터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나이는 비슷하거나 정포랑 많을 수도 있어. 그렇지는 않겠죠. 설마 우리... 일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내 말이 맞을걸? 아니에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그래야 좀 뭔가 위험도 좀 서고 하니까요. 오늘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모시고 고태봉 센터장님 하면 바로 자동차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동차의 미래죠. 미래. 그냥 자동차 아니고 이동수단 정도로 오늘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빌리티. 그렇죠. 기술이 결국은, 기술의 혁신이 결국은 돈이 어디로 갈 건가를 다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침 요즘에 최근에 또 책을 하나 내시기도 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 다 쪽바로 먹고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드는데 책을 페이지투북스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책 쓰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저희가 좋은 저자와 좋은 우리 독자를 이어드립니다. 일단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반겨주셔야죠.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연권 고태봉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책을 팔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없어 보이게 그러세요. 저 근데 참 노련하다.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사실은 맞죠? 나. 쭉 하다 막판에 책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아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니까. 식구니까. 식구. 지금까지 페이퍼를 참 많이 썼는데요. 그동안 기술에 대한 부분을 썼던 것들을 좀 모아 모아서 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하여튼 그동안 제가 고민을 했던 기술들을 좀 모아서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다 들었으니까 책을 안 사야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 봐 좀 걱정은 되나? 하여튼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요.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라는 책인데 테크노러지가 이코노믹스를 견인한다라는 뜻으로 테크노러지하고 이코노믹스를 한번 합성해서 용어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1부부터 3부까지가 경제에서 과연 기술의 변화가 주가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사들이 전통기업들과 테크기업들이 계속 혼재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테크기업들이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대거포진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위사들이 1%, 2%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아예 인덱스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다른 차트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 기술들이 굉장히 주가를 많이 견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저희가 무형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온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얘기 좀 나오죠. 실제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을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통신이 되면서 사실 지금 기술을 초연결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통신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진짜 많은 디바이스들이 생겨나고 또 기술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경제하고 접목시킬 때 보시면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고 각국이 락다운 소셜 디스턴싱이 됐는데 주가는 오른다. 실물 지표 하락했는데 오른다. 실업률 높아졌는데 오른다.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저희 경제적인 상식의 의거에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들을 저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했던 거는 이렇게 경제 현상들이 다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를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하고 기술하고의 어떤 접목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유통시장이죠. 주식시장의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해서 유통시장에 있는 종목들만 보다 보니까 도대체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왜 이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 들어서는 기업을 만드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성공하기도 되게 쉬워진 창업의 전성시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기업들이 이제 아날로그 기업들을 대체하면서 상당히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전 세계에 지금 45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1조짜리 회사예요. 상장하기도 전에 1조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으시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상장 전에 1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카콘 기업이 10조. 10조짜리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데카콘이라고 그래요? 데카콘. 뿔이 10개 달린 유니콘이 데카콘입니다. 아, 그게 데카콘이에요? 네. 그래서 데카콘이 있고 헥토콘은요. 100조가 넘습니다. 헥토콘은 또 뭐예요? 헥토콘은 뿔이 100개 달린 이유. 유니콘은 명암도 못 내미네. 유니콘 뿔 하나잖아요. 뿔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하나라는 뜻이죠. 유니가. 그래서 헥토콘이 바이티댄스 아시죠? 틱톡. 그 기업의 유일하게 지금 헥토콘입니다. 1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상장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갑자기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또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젊은 공학도들한테. 어느 회사에 제일 들어가고 싶니? 라고 설문을 했더니 스페이스X, 테슬라, 구글 이런 순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히어로들, 영웅들이 있는 회사에는 많은 인재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본시장에서만 볼까요? 지금까지 미국의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데가 어디였죠? 자본시장? 월가입니다. 월가. 월스티, 나스닥. 월가인데 월가를 제가 올드머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새로운 뉴머니는 어디일까요? 실리콘.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위에 차트가 어떤 거냐면요. 팔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20, 80법칙? 결국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컴퍼니 랭킹, 기업 순서가 있고 순위가 있고요. 인베스트 리턴, 얼마나 캐피탈 갱을 얻었니? 라는 부분이 축인데 이 차트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 상위 1, 2위 기업들에 투자를 했더니 엄청난 돈을 벌고 나머지 100개 기업 중에는 한두 개 정도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면 나머지 98개 기업은 돈을 못 벌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상위 1, 2위 기업들이 전부 다 이걸 만회하고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로 투원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한국은 보통 우리가 투자의 타임 호라이즌이 보통 5년에서 7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수를 하죠, 보통. 그런데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10년 넘게 동안 적자가 났는데 결국은 인내하고 기다려졌던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겠죠. 밑에 아마존을 보시면 제가 어제까지 계산을 해봤는데 비상장 때부터가 아니라 IPO 이후에 주가가 3,700배가 올랐어요. 네? 3,700배. 뭐가요? 아마존. 3,700배요? 네, 3,700배. 상장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3,700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 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아마존에 최초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이 적자가 나거나 사라지는 기업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뉴머니들이 특히 아마존 같은 기업을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닝을 못 벌었던 회사가 어떻게 올랐냐. 옆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 있는 회사, 투자회사가 1억씩 100개 기업에서 쌌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에요. 그렇죠. 아마존이 그러면 3,700배 된 거예요? 그렇죠. 3프로 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치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와, 대박이네 진짜. 그래서 위에 옆에 보시게 되면 아마존의 레비뉴, 즉 매출액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프로핏, 즉 이익이고요. 위가 매출액인데 매출액 차트가 어떻게 보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셔라고 해서 매출액의 몇 배를 시가총액 받니? 라는 게 PSR인데 사실은 상장회사에서 PSR을 지금까지 용인을 해 줬습니까? 유통시장에서? 그거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할 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많은 업체들 봤을 때 이 관성, 즉 프리 IPO 시장에서 PSR을 받던 관성이 유통시장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PSR이 2020년 기준으로 20배입니다. 매출액 곱하기 20이 시가총액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660조건 넘거든요, 시가총액에. 프라이스 투 세일 밸류잖아요, PSR이. 세일즈가 중위적인 표현이래요, S가. 스토리도 들어간다는. 스토리. 프라이스 투 스토리 밸류.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저희가 최근에 PDR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출액을 본다. 현대 경차가 매출액이 100조가 넘습니다. 만약에 현대 경차한테 PSR 20배를 허락한다. 2000조네? 아, 그럼 애플 때문에 어떤가? 상당히 부러운 꿈의 수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가능했냐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즉, 실리콘밸리는 아시겠지만,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마 프리 IPO 시장, 즉 상장 전 시장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셨으면 많고, 또 잘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 도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제일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엔젤투자, 즉 스타트업의 선배들이 성공하고 나서 후배들한테 진짜 천사처럼, 야, 너 이거 돈 가지고 영업점 잘해봐. 처음에 그렇게 기부했던 문화가 엔젤투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워낙 대박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엔젤투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최초에 특히 우리 페이지2도 처음 생길 때 잘 될까 말까 고민하셨잖아요. 잘 되겠는가? 그런데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진짜 찐 친구들입니다. 왜냐? 패밀리, 프렌드, Fools. 3F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만 투자를 하고요. 데스벨리, 처음에 회사를 세우고 나서 중래산에 할 때가 옵니다. 중래산에 할 때 오고, 그다음에 좀 살아났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게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마다 증자를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리고 최종 IPO 직전까지는 메자닌 같은 것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IPO를 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표가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콘, 데카콘, 헥토콘입니다. 지금 실제 그저께까지인데요. 바이댄스가 지금 140 정도가 되니까, 빌리언이 되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160조 이렇게 되는 거죠. 150, 160조.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IPO 직전입니다, 지금. 저게 그렇게까지, 우리 잘 상상이 잘 안 돼. 그리고 저희 디디치싱, 예전에 제가 방송 나와서 설명드렸는데 디디치싱, 중국의 우버라고 볼 수 있죠. 스페이스 엑스도 세 번째에 있네요, 보니까. 대충 한 50조가 넘습니다, 벌써. 그렇게 들어왔는데, 미국의 예전에 탁컴법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한 86% 정도 상장 회사가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장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화되다 보니까 적자 기업은 상장 못 시키겠다. 하고 쭉 미끄러졌다가 최근에 다시 90% 정도가 적자 기업이 들어와요. 새로 상장하는. 그렇죠. 신규 상장. 그러다 보니, 제가 쭉 스토리를 설명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이 바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역사상 가장 비싸게 상장됐다는 얘기도 있었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우버도 당시에 PSR이 거의 4배, 5배 정도로 상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상장됐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포드나 GM 다 합친 것보다도 크다라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IPO를 하자마자 시가총액 상위사에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빵이 된 거죠. 미국 시장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PSR라는 밸류에이션도 저희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대기업 시대,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형 대기업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정말 데카콘들이 시가총액 상위사를 점합니다. 재결치로 대변되는 G 같은 경우가 정말 위대한 기업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잘 안 보이죠? 대본다고 보면 위에 다 스타트업들 출신의 대거 테크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성장 기업이란, 성장이란 게 뭘까? 이제 우리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 중에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게 있죠. 잠깐 이 식을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분모만 잠깐 볼게요, 분모. 요구수익률에서 성장률을 뺀 게 분모죠. 그런데 미래에 아주 성장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게 사실 G인데, 그러면 요구수익률은 우리 금리하고 연동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로스, 즉 성장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 기술이 정말 세계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갑자기 애플처럼 모든 것들을 빨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영예수림하겠죠. 그러다 보니 위에 차기년도의 배당이 원래 분자가 되는데요. 분모에서 이미 거의 영예수림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이라는 건 결국 이 밑에 마이너스 G, 즉 성장에 대한 크기까지 결정이 되는 거고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실제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적자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맥할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맥할프? 맥할프 법칙이 뭐냐면 식으로 따지면 N 곱하기 N-1 나누기 2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많은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서로 간에 일단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마존에서 점점 사는 분들과 공급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서로 엮이는 게 많아지겠죠. 네트워크 효과가 비슷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맥할프 법칙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량이 생겼고요. 또 하나가 롱테일 이펙트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롱테일 꼬리가 길어요. 그렇죠. 꼬리가 엄청나게 긴 게 롱테일인데요. 옆에 아마존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규격화되어 있던 서적을 팔았던 게 아마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배송하기도 편하고 워낙 제가 봐도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의 느낌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교보문고 같이 큰 서점에 가도 책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고서적, 인기 없는 서적, 한참 지난 서적 이런 것들은 전시 안 해놓겠죠. 1년에 한두 권 팔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온라인 기업에는 왜냐하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고서적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면 뭐든 다 있어라는 믿음을 준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롱테일이라는 게 사실 어쩌면 쓸모없는 개념이라고 보였다면 이전에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베스트셀러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던 게 온라인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효과하고 롱테일 이펙트라는 거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을 규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왜 최근에 기업들이 이렇게 큰 돈들이 모이고 있냐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1920년대나 이렇게 미국 애들이 꿈이 없었을 때 또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은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국은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워낙 실전하고 있는 영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 속의 히어로들, 슈퍼맨, 배트맨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영웅, 히어로이즘이라고 그러죠. 영웅주의는 미국에 굉장히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현장에서도 사실은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이 영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절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든 영웅을 자꾸 만들어낸. 그렇죠. 미국은 영웅주의죠. 그게 최근 들어 경제에서 말하고 있는 게 팬덤 이코노미입니다. 팬덤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 스티먼 잡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아이폰 나오게 되면 밤새 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스타벅스가 다이어리를 준다고 하면 또 막 줄 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팬덤 이코노미인데요. 예를 들면 테슬라도 오토파일럿 혹은 풀세이프 드라이빙, FSD 목숨을 걸고 테스트를 하는데 주저암 없이 모든 유저들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목숨 걸고 해볼게. 지금 왜냐하면 베타 버전이 나와서 지금 풀세이프 드라이빙 쪽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테슬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적자 상태가 굉장히 오래가도 나 이 회사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다르네요. 우리 인식구조하고 사실은. 그런데 저희 신과 함께에도 굉장히 많은 팬덤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사실은 그 팬덤은 저희들의 팬덤이라기보다는 우리 고태봉 센터장 같이 콘텐츠를 주시는 분들의 팬덤이 모인 거니까. 굉장히 훈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히어로가 기업들, 각 기업에서 스티븐 잡스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런 제목의 스타들, 특히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고요. 늘 영웅 주변에는 조연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뉴머니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처음에 페이팔에 투자를 했다가 대규모의 엑싯을 성공한 분들이 사실 많은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어요. 피터치일 같은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세크화이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페이팔 마피아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뉴머니의 가장 큰 손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의 사장 출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페이팔 마피아들의 가운데 있다. 페이팔 마피아가 투자한 기업들이 내놓으라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개의 기업들이 대박이 나면서 사실 나머지의 마이너스 부분들을 채워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겠죠. 아니, 그런데 저 사람들 투자하는 거 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처럼 자수성가해가지고 예를 들면 막 가게 만들어서 쌀가게 만들었다가 자동차 만들었다가 해외건설로 돈 벌고 이런 거는 크게 투자하기가 내가 어떻게 본나 이러는 건데 저 사람들은 페이팔로 대박이 나버리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딱 자각이 있는 데다가. 원래 없던 돈이고. 없는데도 워낙 그냥 그 한 투자에서 그냥 대박이 나버리니까. 맞습니다. 산뜻하게 투자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 로봇 설명으로 나왔을 때 윌로우 개러지라는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것도 구글에서 창업자 중에 한 분이 엑시스를 하고 나왔죠. 나온 분이 결국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했더니 로봇에 대한 OS를 만들겠다 해서 그 돈을 가지고요. 세상에는 로봇 천재들 다 모여라 해서 개러지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만든 게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배포했죠. 사실 미국은 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크고 또 그다음에 이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엔젤 투자에서 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돈까지 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람도 있고 돈도 벌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좀 사족이긴 한데 좀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가 실리콘밸리. 인적 자원이 어마어마하다. 두 번째는 자금 제공처 즉 파이낸셔널 빈클이 굉장히 많다. 이게 아까 파이팔 마피아 같은 쪽이고요. 문화가 계속 창업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잘못될 경우에는 그 기술만 사주기도 해요. 한국은 망하면 바로 신용불량자인데요. 이쪽은 기술들을 사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보다 바람직한 문화가 되겠죠. 창업 인프라 잘 돼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은 달파라는 게 있습니다. 달파가 국방부에서 쉽게 말하면 20년 정도는 무기면에서 미국은 항상 20년을 앞서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특화된 부분이 달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진 데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그럼 도대체 달파라는 데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한번 궤적을 찾아볼 거예요. 73년도에 TCPIP 즉 인터넷. 그다음에 77년에 스텔스기. 허블 망형도 만들었고요. GPS도 여기서. 그다음에 레이다 맵핑.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하고 있는 것도 또 2007년도에 달파 어버린 챌린지로 해서 도시에서 자율주행 차 가지고 경연 한 번 했죠. 여기서 구글 웨이머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로봇도 여기서 투자했던 게 이번에 보스턴 다이너믹스도 사실 여기서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워낙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니까 현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 우리 고태봉 센터장에 강하게 조언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셔야 된다고. 로봇이라는 게 나중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O2O라는 비즈니스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오프라인의 끝판왕은 저는 로보타이제이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 우리의 욕구 욕망을 만약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에 나 탕수육 먹고 싶으라는 욕구를 온라인에 딱 눌렀을 때 결국 누군가는 탕수육을 튀겨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게 사람이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기술이 계속 진보됨에 따라 아마 로봇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CS를 나올 때마다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큐브라는 자율주행차에서 애니보틱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애니몰이라는 로봇이 배송을 책임지는 모습을 아마 저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모든 자동차 업체가 자율주행이 됐을 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즉 최종 우리 집 대문업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걸 누가 할 거냐. 그렇죠. 그럼 자율주행이 실컷 드라이버 없이 착 왔는데 뒤에 배송기사들이 한 수십 명 타고 있어요. 이게 무인화입니까? 결국 무인화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로봇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과 로봇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할 거면 현대용차는 세계 1등 업체를 인수하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2030년도에 포트폴리오를 자동차, 자율주행이 되겠죠. 이제 2035년도면 결국 자율주행차 30%, 그다음에 UAM, 자동차 50%, UAM 30%, 로보틱스 2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거기서 로봇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현대가 라는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보스턴다이믹스 인수로 한방의 세계 1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용차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의 매료를 살리냐에 따라 자동차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는 2차원 공간을 달리는 로봇입니다. UAM은 저희가 UAV라는 말씀을 드렸죠.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기. 무인기가 앞으로 사람을 나를 겁니다. 그것도 공주로 나는 로봇이네. 그렇죠. 나는 로봇입니다. 3차원 공간 나는 로봇이고요. 결국은 4족보행이나 아니면 2족보행 로봇의 렉타일 로봇이라고 하죠. 다리로 걷는 로봇. 이 한국형 지형의 아파트에 자갈밭 아니면 산 아니면 무슨 계단 이런 것들은 바퀴가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렉타임 로봇이 상당히 한국에는 잘 맞죠. 그래서 아마 현대용차가 보스턴다이믹스 인수하고 나서 인지판단 제어라는 기본 프로세스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회전력하고 리듀서를 가지고 관절운동을 바꾸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기반 기술이 다 로봇에 작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저는 이 시너지가 서로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자료들이 대체로 글씨들이 좀 작아서 아마 모바일로 보시면 거의 안 보이실 텐데 혹시 자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도 괜찮습니까? 이 자료요? 뭐 올려놓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올려놓을 테니 책 사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태봉 센터장께서 원래 집착하는 분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공저잖아 공저 자기도 좀 부담되는 거야 제 선배님하고 공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존심이 걸려있지요 저는 우리한테 맡기세요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회 지도 자 이게 두 가지를 달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미국 대학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대학 구글이 AI에 대한 논문을 했습니다 이게 논문인데 보시면 구글이 1등이고요 2등이 MIT 3등이 UC 버클리 5등이 스탠포드 6등이 카네기 멜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기업하고 대학의 어떤 연구 기능들이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어떻게 보면 심장입니다 허브죠 허브 스탠포드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스탠포드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꿈을 가지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날파에서 스피노프 된 게 나사입니다 날파의 우주나 아니면 항공 쪽을 담당하던 게 나사인데 나사가 이제 분리가 돼서 나왔죠 나사가 최근에 보면 트랜스퍼 프로그램이라고 우주의 기술을 지구에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가 만든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기술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유고요 밑에 제가 별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요 나사가 앞으로는 상업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자주색으로 보이는 게 스페이스X가 나사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결국은 우주도 지금까지는 나사가 전부 다 알아서 했지만 민간 기업한테 나사 프로젝트를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사라든지 다르파 같은 국방문화 아니면 항공우주국 같은 데서의 정말 베일에 쌓여있던 기술 같은 것들도 민간에 하나 둘씩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모여서 미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강한가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갑자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갑자기 유통시장에 출현할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보겠습니다 LP판 좋아하셨죠? LP판 추억의 LP판 레트로 감성 전부 다 예전에 레코드 가게 보시면 일단은 자켓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가 시작합니다 레트로 감성 그렇게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게 보시면 아날로그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에서 나타난 어떤 파형입니다 제가 보시면 이 까만색 선으로 보여주시는 게 예를 들면 홈 판 거에 예를 들면 무슨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든 게 아날로그라면 그걸 0과 1의 2진수로 그걸 어떻게 복제한 개념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아시겠지만 복사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이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걸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0과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옆에 보시게 되면 LP 카세트 이렇게 막 판매가 되다가 CD, DVD 넘어간 게 디지타이제이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거죠 당시 그래서 소니가 디스크맨 이런 거 만들었던 기억나시죠? 워크맨에서 디스크맨으로 막 바뀌었어요 저장 매체도 다양했습니다 MD 뭐 이런 거 메모리 스틱 그렇죠 맞습니다 스틱으로 가기도 했고 그러다가 통신이 발달하고 클라우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운로드도 옛날 얘기죠 스트리밍 하죠 바로 이렇게 바뀌면서 산업이 완전히 지정이 바뀌었죠 디지타이제이션이고요 디지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또 보죠 디지탈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이걸 산업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핵심 기업이 소니입니다 소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카메라도 후지 필름 아니면 코닥 필름 쓰던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넘어가면서 갑자기 소니가 카메라에 근처에도 안 왔던 애가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죠 그리고 전자사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블루레이 같은 것도 만들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 소니가 디지털 쪽에 가장 앞서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컨버전스 즉 융복합이라는 거를 간과했죠 스티븐 잡스가 나오자마자 이놈의 아이폰에다가 다 때려넣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의 속성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퓨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옆에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차트 중에 가장 제가 봐도 이걸 보시게 되면 아마 놀라실 텐데 아날로그 카메라가 수십 년 동안 성장해오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딱 변하면서 한 방에 훅 간 게 보이시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올라오면서 DSLR도 만들고 미러리스 카메라에다가 서로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디지털의 세상이 왔다 근데 스마트폰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산업의 지형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전히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디지털이라는 거는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장표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일반 산업군들 리테일이나 아니면 농업, 도시, 자동차 이런 기존 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결국 스마트가 붙게 되죠 앞에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 카라든지 이렇게 쭉 다 바뀌고요 최근 드라마 보셨겠지만 아르메니아하고 아르제나하고 전쟁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몰라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거의 무인기가 미사일을 싣고 가서 아르메니아의 전력을 한 40%로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인명피해가 없고 당하는 쪽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어요 그게 뭐냐 무인기, 무인드론이 결국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스마트 웨펀, 즉 스마트한 무기들이 많이 퍼지게 되면 제대식 무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스마트는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 스마트는 바뀌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렇죠, 스마트화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잡아도 큰 특징이 뭐냐면 로그 데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그 데이터? 로그? 로그 데이터 로그 데이터 이게 시간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흔적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의 행위가 전부 다 남습니다, 자국이 지금까지 전부 다 버렸죠, 이런 데이터를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한 90%, 95% 정도의 다크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버려버리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를 모아서 의미를 찾는 거죠 딥러닝을 하거나 해서 결국은 가치를 만드는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전부 다 빅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쿠팡에 제가 계속 뭔가 사고 싶은데 비싸서 주저주저해요 그러면 이 로그 데이터는 고태봉이라는 사람이 쿠팡에서 예를 들어 수많은 쇼핑몰이 있는데 그것도 쿠팡에서 일정 시간만 되면 자꾸 똑같은 품목을 계속 검색을 해요 그럼 그 로그 데이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녀석이 계속 관심이 있다 돈이 없나? 돈이 없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한테 꽉 광고가 대출 광고 들어와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지금까지 다 버려졌다면 이걸 가지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의미가 4V라고 해서 볼륨, 밸러서티, 버라이어티, 밸러시티 해서 양, 속도, 다양성, 정확성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데이터들의 속성인데요 이걸 가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작업들을 거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이제는 1분 만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는 지금까지는 다 버려지는 데이터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자막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결국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의 대화를 결국 정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책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도 결국 이제는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모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인류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지식,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머, 디지털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아날로그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자연현상, 신호들을 디지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센서라는 것은 아날로그의 어떤 파형들을 다 디지털화시키는 가장 천병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앞에 비전 센싱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초음파 센서 이런 센서들이 사물에 펼쳐지고 있는 도로의 환경이라든지 다가오는 자동차들을 다 감지해줘야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가로수를 숫자로 다 바꿔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일단 로버트 보쉬같이 세계 1위의 자동차 부품업체도 MEMS 센서라고 해서 MEMS 센서의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만큼 디지털 시대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런 데이터들 다 클라우드로 모으죠 클라우드가 얼마나 파워풀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모으는데 아마존의 한 64% 정도가 AWS에서부터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AW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참 한물 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유는 Azure Azure라는 클라우드 때문에 올라왔죠 그래서 클라우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 품목 보시더라도 아마 현기증 날 정도입니다 왜냐? 위성 서비스 해준대요 로보틱스 해준대요 결국은 중소기업이 한 10명 순용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도 AWS의 시스템을 쓰게 되면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쉐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을 만든 이유가 중국이나 미국은 가장 첨단 기술들이 쉐어가 될 텐데 독일은 일본은 다 지금 장인 정신 기계를 깎는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승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시스템화 시킬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결국은 인더스트리 4.0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독일이 제조업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인더스트리 라고 한대요 맞습니다 인더스트리 그래서 하여튼 독일도 그렇게 보는 것들이 지금까지 구전되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들한테 넘겼던 그런 장인 정신들을 데이터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테슬라를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고객님 앞으로 오토파일럿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주행정보 저한테 좀 주시죠 했을 때 서명을 받고 차를 팝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합법적으로 모아요 그게 이미 35억 마일을 넘었습니다 35억 마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았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중에 자율주행의 도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장, 태권도장, 유도도장 할 때 그 도장인데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시켜서 차를 똑똑하게 학습시키겠다는 게 도조 시스템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2.0인데요 애들이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고율이 줄어드냐는 게 밑에 표인데요 지금 미국 평균이 한 49만 마일 정도마다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평균인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434마일마다 사고가 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년 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 사고율이 계속 줄어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개선됐다는 거예요 사고율이 결국은 테슬라가 사고가 그만큼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보험료 싸겠네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회사를 하는 거죠 테슬라 인슈어런스라는 걸 따로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술 가지고 너희들이 사고가 더 안 나기 때문에 더 싼 보험료로 우리는 너희를 못 실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OTA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사고율도 줄인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턱 터졌어요 O2O의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왜냐?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을 가지고 저희의 니즈를 전부 다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지금까지 기크 이코노미라고 해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사실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크 이코노미인데 최근 들어 계속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알바처럼 쓰지 말고 왜냐하면 풀타임으로 일했더니 일반 고용된 사람보다 내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기크 이코노미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 너희가 아무래도 악도깨비인 것 같아 너희 기크 이코노미 하지 마 이런 태클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크 이코노를 자꾸 못하게 한다 그러면 돈은 있는데 자꾸 휴먼 노이즈죠 사람에 대한 노이즈가 자꾸 생기니까 로봇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이 상당히 가까운 걸 받은 게 미국의 스카우시라든지 누로 AI라든지 많은 로봇 회사들이 저는 좀 바빠진 이유가 이런 배송을 로봇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아까 현다용차가 도대체 왜 보선다이믹스를 인수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술들을 가지고 사실 로봇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아이제이션의 끝판왕이 아마 자율주행차가 될 거다 2차원 공간에서의 모든 장애물들을 회피하고 갈 수 있다면 3차원 공간의 UAM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계단이라든지 사물을 왜냐하면 자동차는 시속 300km로 달릴 때 피해야 되는데 로봇은 아무리 빨라봐야 시속 48km가 지금 기록이거든요 사족병이 아무리 뛰어도 결국은 48km 정도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끝판왕은 로봇아이제이션이다 앞으로 기술이 계속 빌드업 될 때마다 로봇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인더스트리 4.0을 말씀드렸는데 핵심도가 이겁니다 딱 보시면 ERP 시스템에서부터 팩토리 플로어 단계까지 보시게 되면 전부 다 OPC 유의라는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거죠 재고관리, 공장 말단에 있는 로봇의 팔까지 전부 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는 OS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은 재고 파악해봐 그러면 사람이 가서 재고를 파악하고 사장님 다 떨어졌으니까 좀 더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ERP 시스템에서 재고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로봇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파가 나는 거죠 부품 회사들한테 몇 개 갖고 와라고 자동으로 다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무인화됩니다 이게 결국 인더스트리 4.0이 꿈꾸는 미래예요 전부 다 OPC 유의라는 프로토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즉 사이버가 가상공간이라면 피지컬이 물리 시스템인데요 이것들이 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ERP 같은 경우는 사람의 뇌에 해당되고요 공장 말단에 있는 팔들은 전부 다 근육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이버하고 피지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게 아까 O2O에서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지금 하는 회사가 아직은 없죠? 많죠 이미? 그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이쪽을 도와주겠다고 OPC 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고요 ERP는 지금 독일의 시카 총력 1위가 어디겠습니까? 독일이요? 네 SAP SAP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 아, 거기가 1위예요? 그게 지금 독일의 시카 총력 1위입니다 광고주에 대해서 좀 알고 좀 하십시다 아, SAP가 1위예요? 남의 돈 먹으려면 공부를 해야지 먹으려면 SAP도 그렇고 IBM도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동화시키는 것들을 이쪽에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ERP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로봇까지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다는 생각이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 보슨나믹스의 스팟 미니입니다, 이 로봇이 근데 제가 이제 아마 인수했을 때 제가 인터뷰를 좀 했던 게 스팟 미니는 달리는 거, 장애물 회피하는 거 끝내준다 근데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동을 잘하면 뭐합니까? 로봇 개가 결국은 뭔가 작업을 해야죠 무통짐을 지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팔, 그래서 이제 매니플레이터라고 하죠 매니플레이터를 이 로봇에 결국 결합을 시켜야 일을 시킬 수 있겠죠 이거는 현동용차의 숙제입니다 이 스팟 미니에다가 앞으로 어떤 켄타우루스 형태 즉 반인반마 형태의 로봇을 옆에 그려놨는데 이렇게 해서 물건을 집어야 우리 집 앞 문까지 택배를 나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죠 강아지 다리 네 개를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나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밑에는 이족보행 로봇의 지존 디짓원이라는 로봇인데요 이게 에즐리티 로봇틱스라고 이족보행의 거의 달인입니다 이쪽이 여기도 캐시라고 원래 밑둥만 막 뛰어다녔는데 위를 연결해서 디짓원이라는 로봇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다니면 좀 징그러울 것 같은데 여기에 택배기사의 작업복까지 입혀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히라 그러세요 입히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니까 강아지가 연상이 돼서 뭘 저걸 함부로 하니까 동물학대 막 이렇게 나가고 그렇죠 뭐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로봇들은 앞으로 이제 많은 택배기사분들을 대신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발달하다 보면 리얼 월드에서 버추얼 월드 가상공간으로 갈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오는 기술들입니다 1980년도에 비행 시뮬레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파일럿 하나 육성하는데 굉장히 비싼 돈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비행을 한번 하려면 ZU서부터 한번 뜰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한 게 1980년대 시뮬레이터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건데 지금 보니까 무슨 유치원생들이 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파일럿을 양성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2020년도 한번 보시죠 거의 거의 실제하고 그분이 잘 안 가죠 그런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VR까지 하게 되면 아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면 아마 입체감까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3D 거기다가 테슬라 숫이라는 회사가 보시면 옆에 헤녀버그 아닙니다 헵틱 반응이 오는 건데 전신에? 전신에 하게 되면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냉온도 반응이 되고요 이번에 CS에서 전체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4D가 되겠죠 테슬라가 이런 것도 해요? 같은 동명인데 다른 회사입니다 테슬라 숫이라는 회사인데 그래요? 저도 그래서 테슬라 가는 줄 알았는데 테슬라 숫? 네 테슬라 숫이라는 회사예요 옷? 옷 그래서 굉장히 전시공간이 크게 그리고 글러브도 있습니다 장갑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몰입형 가상현실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윈 트윈? 네 현실공간과 디지털을 쌍둥이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싱가폴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싱가폴을 아예 디지털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63빌딩이다 63층에 있는 각 층층마다 모든 설비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론이 떠서 실제로 위에서 쭉 본 부분 가지고 3D를 재현하는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 같은 회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을 마칭시키는 이런 디지털 트윈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제가 싱가폴 거리를 VR 안경 쓰고 걸어다닐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부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모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나중에 요소요소에 예를 들면 각 가게들이 이 디지털 트윈 속에 예를 들면 63빌딩의 2층에 있는 가게다 그거 입점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나중에는 다 접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기술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1.0서부터 4.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은 10분마다 한 번씩 블록이 바뀌죠 왜냐하면 9분 59초에 해킹하려고 하더라도 1초 딱 지나게 되면 블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이 블록을 해킹을 해야 되는데 현존 기술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해시함수라고 해서 2에 256승에 해당되는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서는 한 6번 정도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로도 만 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3분만에 해킹한다 그래서 창과 방패처럼 블록체인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양자 컴퓨터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양자 컴퓨터를 먼저 개발해서 상대 국외 국방부를 해킹하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미래인데 그만큼 블록체인이 현존 기술로는 뚫기에는 정말 변태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 즉 블록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그 블록의 주인장에 해당되는 게 바로 채굴이죠 그래서 채굴을 할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래 기술이 전체적인 그림이 쫙 그려지네요 하지만 또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은 그중에서도 강점이 따로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모빌리티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적지 않게 지났으니까 잠시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희는 이어진 2부에서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께 모빌리티 이야기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연말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오신 김에 좀 여쭤봐야죠 또 차는 또 제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